다른 멤버들은 다 꼼꼼 싸우는 것 같은데 우리 셔누 씨는 왜 이렇게 푹 다 땄을까? 요즘 날씨가 더워서 따른 게 많아가지고 오늘 29도까지 올라갔네요 셔누 형의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셔누이 민서를 저희가 이제 의상팀이 교체가 됐어요 저희 쪽인데 새로 저희를 알으셔야 하니까 저한테 이제 어떤 면을 입고 싶냐 어떤 스타일이 좋냐고 이렇게 말을 하다가 제가 이제 셔누 형은 모르겠지만 셔누 형이 팔팁도 좋고 몸도 좋아서 민서를 자주 입는다 형은 모를까요? 제가 처음 말하셨는데 제가 그 스타일리스트 분한테 셔누 형은 민서를 입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제가 제안을 먼저 했었습니다 잘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 셔누 씨는 같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셔누 씨는 본인이 입을 때 맘에 들었으니까 또 잘 입고 소화해 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저는 뭐 맘에 듭니다